노래를 하는 게 좀 많이 두려워서 내 상담이 필요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조금 괴로워요 우리 혜리 씨는 딸이 엄마였으면 좋겠는 거야 하아... 흐흐... 제가 해야 될 거예요 흐흐흐흐 이게 되게 슬프고 처절한 거예요,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네, 2017년 9월에 결혼했고 난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호름을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안 먹었는지 좋겠는 거... 어? 그 시간이 너무 나아닌지 좋겠는가...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안타까울까... 감사합니다.